스카이라인입니다. 오세훈표 2040 플랜인데요. 서울시가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집중이 되는 부분이 한강변 아파트 35층 높이 제한이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 3일에 발표를 했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에 담겨져 있는 가장 핵심 내용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가장 눈여겨본 그런 아닌가 아니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35층 룰 폐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약이었던 한강변 재개발을 통한 한강 르네상스가 부활될 거다. 이런 또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변 건너편을 바라봤을 때 대체적으로 이제 성냥갑 아파트 모양이 천편일률적으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채로운 스카이라인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신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층수 개별 정비계획에 대한 미원의 심의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35층 룰 이게 폐지가 되면 건물의 용적률 상향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용적률이 상향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밀도에서 높고 낮은 건물 다양하게 조화롭게 배치될 수 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고요. 일단 이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35층 제한 9년 만에 폐지가 된 건데 2013년에 고 전 박원순 시장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지상 35층 이하 그리고 한강 수변 연접부는 지상 15층 이하로 아파트 높이 제한을 뒀습니다. 이 제한이 이제 깨진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35층 룰 폐지는 오시장의 행보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서울시 지난해부터 이 충수 제한과 관련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왔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울의 스카이라인 어떻게 바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서울 도시 기부 계획에서 또 눈에 띄는 게 바로 드론 택시입니다. 드론 택시로 불리는 도심 항공 교통 시범 노선이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미래 도시 생각하면 우리가 뭔가 자동차들이 날아다니고 그런 걸 좀 생각을 했었는데 드론 택시 뭔가 현실화되는 건가요? 미래 교통 인프라 확충안도 여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일단 도심 항공 교통 UAM이라고 하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김포공항부터 용산국제업무지관 등 UAM 시범 노선을 운영하는 것으로 담겨져 있고요. 기체 상용화는 2025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이 도심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지상철도예요. 지상철도 굉장히 노이드 발생이 심하고 또 진동도 있으면서 도시공간 단절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생활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상철도를 지화화하는 방안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약 13조 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재원 마련도 어떤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번 서울시의 계획을 가장 많이 좀 기대하셨던 분들, 기다리셨던 분들, 아무래도 재건축 앞둔 아파트 입주민분들일 것 같아요. 사실 재건축 단지 아파트들 가서 보면 벌써 몇십 년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봐도 굉장히 노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입주민들 상당히 많은데 지금 35층 룰 폐지안이 발표가 되면서 압구정, 대치동, 반포, 용산, 잠실 이런 곳에 재건축 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굉장히 환영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일단 재건축 단지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요. 지금 정비계획안에서 최고층 수 50층으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층고자원 때문에 지자체 간의 마찰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러면서 재건축 단지에 대한 재건축 안이 표로 되기도 했었는데 이와 관련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재건축 단지 아파트 입주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지만 풀어야 될 과제도 있어요. 현 정부가 재건축에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규제안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안전진단, 또 초과이익 환수제, 분양가 상한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과제 역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일단은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공급이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겨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한 부동산 가격을 오히려 자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도심 난 개발도 우려도 되는 상황인데 서울시는 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이게 공급난 해석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난이 해석이 된다면 가격 상승으로는 이어지지 않을 거다. 이게 기후에 불과하다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아직까지는 이 부동산 가격 지난해보다는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대선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 몰라서 관망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서울시의 긍정적인 기대가 맞아 떨어질지는 역시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 상향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높이 제한을 유연하게 바꾼다 이런 측면이에요. 그래서 지금 높이 제한이 사라진다고 뭐든지 높은 건물만 들어선 게 아니라 높고 낮은 건물이 조화롭게 배치된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기 때문에 난 개발 우려도 없을 것으로 본다라는 게 지금 서울시의 입장인 겁니다. 일단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500% 용적률 상향, 4종 주거지역 신설 등에 대해서는 우세훈 시장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대선 이후에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이 이뤄질 거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우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서울시장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좀 도시 디자인에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이런 계획이, 계획안이 대선 6일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거 뭔가 표심 노리고 전략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어떨까요? 대선 6일 전이고 사전투표 하루 전에 발표가 되기는 했습니다. 시점, 이 타이밍 때문에 당연히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서울시 관계자는 준비되는 대로 발표한 거다라고 입장을 내고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입장이지만 어떤 유관 기관에서도 준비되는 대로 그냥 막 발표하는 경우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6월에 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사실 대선에서 좋은 선거,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 게 또 필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상 이 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타이밍상 발표 시점을 그렇게 잡은 건 대선하고도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 좀 한강변,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 좀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오세훈 시장의 2040 서울시 계획 플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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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